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한 거로 그리고 또 건강한 운동과 식단으로 환자들을 건강하게 하는 펜타힐 펜타핏의 닥터지노 동트 목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룹 운동이라고 그러죠. GX. 이제 닥터밀로라는 특허증에 식사하는 도시락 업체와 같이 저희가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고 또 영양소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고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저희 특허들이 맡아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GX하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식단을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되는지 몰랐던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예전에 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업체가 식단을 집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GX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관련된 식단을 보내서 캐토온의 상태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저희가 숙제를 내드리죠. 식단에 대한 숙제도 내드리고요. 그리고 운동에 대한 숙제도 내드려서 저희가 예측임을 꺼놔요. 자기가 돈을 걸고 돈도 줘요? 돈을 성공하면 미션을 성공하면 미션이요? 네.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지 조금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일이 걸려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은 기회니까 이거를 좋은 기회니까 이거 효과가 좀 있겠네. 식단 자체가 원래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걸 코치진이 다 붙어요. 식단에 대한 코치도 있고 운동에 대한 코치도 있으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4주 동안 정확하게 컨트롤을 받으시면서 운동을 진행할 수 있어요. 꼭 살 빼는 분이 아니어도 좋겠어요. 아니 그게 우리 보통 보면 학원을 예를 들어서 간다고 그러는데 학원을 출석을 다 하고 수업을 잘 듣고 그러면 학원을 돌려준다고 그러면 학원을 진짜 억작같이 안 빠지고 나가서 돈을 걸어보니까 이게 더 채널이 높아질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클래스별로 나누잖아요. 여성 클래스 그리고 약간 비만이신 분들 클래스 그래서 두 클래스로 나눠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운동 방법이 좀 틀려질 수 있으니까 비만 아닌 남자가 전화하시면 됩니다.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해야 되죠? 저희 아래에 나와 있는 펜타핏 번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철저히 뭐겠죠? 그 GX같은 경우는 원래 그룹 엑서사이즈라는 말의 줄임말이잖아요. 같이 살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타난 거고요. 근데 거기다가 식단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살을 빠지는 건 물론이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4주 동안 습관을 만들어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이런 모든 걸 다 저희 의료진과 운동을 매친 트레이너진 식단을 하는 영양진이 합쳐져서 한 게 닥터밀러 GX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총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죠? 일단 4주인데 4주를 하시고 또 4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셔도 돼요. 계속 그러면 거론 운동을 따면 계속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굳이 그것만 해도 따로 운동을 하긴 해야겠지만 물론 그렇게 관리하시면서 하시면 더 필요해 충분할 겁니다. 일단 하는 장소는? 여기 펜타핏에서 합니다. 문암역 펜타핏에서 진행을 하고요. 옆에서 하고 있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운동을 못 하셔도 깔아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탄고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답변들이 이제 유튜브로 올라오고 GX 하시는 분들에게도 본인의 이제 컨디션에 맞게 그런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필요할 때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이 벌써 별로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이 마감이죠? 선착순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데 거의 다 한 반은 벌써 마감이 이제 인원이 한 반은 이제 마감이 됐고 이제 서두르셔야지 아마 서두르셔야죠. 서두르셔야죠. 의학팀과 트레이너팀 영양팀이 완벽한 시절이에요. 한 번에 서비스가 가능한 닥터밀로 펜타핏 GX 모든 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안에서 정확한 방법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하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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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